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나 젖병 살균기, 식자재 살균기, 칫솔 살균기, 휴대폰 살균기 등등 수많은 제품이 각가지 사이즈로 혹은 용도별로 나오고 있어 모두 다 휴대하거나 가지고 있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별도로 구비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SG1킬 UV 멀티 살균기입니다 UV 원킬 멀티 살균기는 UVA 11개와 뛰어난 살균력을 보여주는 UVC 2개로 듀얼 UV 살균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살균 범위를 알려주기 위한 청색 LED 4개가 포함되어 총 13개의 UV LED가 슬라이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슬라이드식 휴대전화처럼 상단으로 밀면 청색 LED가 켜지면서 UV 살균이 시작됩니다 살균 범위는 반경 20cm까지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cm 정도의 높이에서 10초 정도 조사하면 99.9% 살균의 효과를 보입니다 10초만으로도 충분히 살균이 가능한 순간 살균기로 오랜 시간 동안 켜두고 기다리며 살균할 필요가 없어서 휴대하면서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분 동안 조사되고 자동으로 전원이 꺼짐으로 필요에 따라 오래 조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후면에 스탠드를 펴서 거치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살균력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국내 인증기관 테스트 결과 대장균, 농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에 대한 99.9% 살균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UV LED가 직접 눈에 쐬는 것을 방지하는 자이로센서가 탑재되어 사용 중 제품을 뒤집으면 자동으로 LED가 꺼집니다 80g의 가벼운 무게감과 작은 사이즈로 크기에 제약이 없어 편리한데요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휴대성을 자랑하며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블랙, 레드, 블루, 화이트 등 4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 기준으로 1시간 10분간 사용이 가능하며 10초 사용 기준 약 420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랫면에는 5핀 케이블을 꽂는 홀이 있어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환경에 청결함이 요구되는 요즘 SG1킬 멀티 살균기로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